여기를 먼저 봐야 될 것인가 2500이 있는데 맞겠죠 아닌가 어쨌든 진군 아 2500이라 못나오나 못막더라도 제가 결과를 보면서 늦게 잡으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눈치를 보고 저기가 초였나요? 초가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가야 돼요 어려워진 스마일은 빨리 깨고 오시고요 사마의가 공성이 높아가지고 정말 좋아요 사마의가 공성이 한 9 되나요? 공성이 7이네요 아멘 軍軍長! 参! 俺の! 従え! 悪く思うな! お前ら! 一気に片付けんぞ! 遺切承知… この目が見届けるぞ! 我が策一心不乱に束え! わかったぜ! 一気に片付けた… うん! これは見説よ! 이게 진등이 지면은 2,000, 3,000명이 안 돼가지고 출진을 못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아 더럽게 애매하게 저러고 있네 아 근데 충차를 가진 사람이 없네 충차를 좀 충전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야 스마일아 가 공성이 높은 스마일아 가야죠 진교는 뭐하니 변이가 막아 일부러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 장량이 문추의 등영 성공 아 장량이 문추의 등영 성공 대초 옵니다 대초 옵니다 요원진 오 요원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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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원진 못 쓸 뻔 했잖아 거기서 갑자기 복을 하면 어떡해 아 이 무쌍들을 상대하는 요령을 너무 잘 터득해왔어요 빨리 안자고 또 회복하고 들어오죠 대초 아 대초 비겁하게 그럴거에요 마치 제북에서 한거 하던 조조처럼 마치 제북에서 한거 하던 조조처럼 버티고 안나오네요 요원진 오구 귀가 초가 승부가 더럽게 안 나요 아니 여포군이 연암지역을 함락 초가 언제까지 싸우나요? 아... 병력이 1월 4월 아 이게 결판이 안 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 그냥 밀어버릴까요? 알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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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기다립니다 너희들! 일찍에 닿아줄래 여기까지...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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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초를 잡고 왔어야 되나 이건 뭐야 손책은 왜 왔어 이거 진등이 맞겠는데요 야 진교는 뭐야 야 진교는 뭐야 장현만 남아서 해볼까 오 뭐야 사마귀도 많이 다쳤네 여기를 빨리 막고 초로 공격을 가야되요 지금 조은이 초로 향해 출진 오케이 이러면 초 막죠 이러면 초는 완전히 막은거고 사마이하고 빨리와 자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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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10일 남았는데 갑니다 빨리 뛰어서 막 다 끝내야 돼요 이러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어이구 대추가 미리 아 이거 뭐해 아 장현이 먼저 가 가지고 요원지를 못 깔았어요 이건 엄청 피해보죠 물론 뭐 이기는거는 와 관우 장비 조운이다 미쳤다 관우가 왜 사기가 차는거지 관우가 귀신도 아닌데 설마 부장이 조운이라고 관우가 사기가 차는건가요 이거 말이 안되는데 조운이 용장이라고 대추까지 사기가 차는거죠 지금 사기가 왜 차는거죠 대추가 자 이거를 깨고 하우돈이 시간을 끌어 자 빨리 깹시다 빨리 아 어떤 일기토 좀 당해도 되죠 아 일기토 당해도 되요 보면은 웬만해도 죽진 않구요 아 설마 죽나요 오 죽진 않죠 하우돈이 웬만해서 잘 안죽어요 시간 잘 끌었다 하우돈의 희생으로써 깔끔하게 막타를 쳤구요 이제 여포하고 몇개월 남았죠 9개월 9개월 후에 제가 허창만 치면은 딱 하북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동안 손책놈을 좀 몰아내야 되겠어요 이쪽은 우리 완전히 맞겠죠 자 이쪽은 여기서 밀리는데 뒤에가 많아서 안 밀릴거에요 들어가서요 여기 또 돈이 없을거 같은데 근데 돈이 있나 확인을 아 그래도 하나는 있네요 스마이가 충차 하나 깔고 자 저희는 연암으로 갑시다 병력이 없는 연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투 어디로 오는거죠 아 외곽전투가 되는데요 저렇게 되면은 연암 빨리 나와 외곽전투 된다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나와 제발 나와 제발 나와 제발 자 오케이 와 됐다 이러면 외곽전투가 안되고 바로 여기 전투죠 바로 여기 전투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대우로진 깔고 요원진 깔아주고요 가지고 스마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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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스마이 하나도 안 하셨네 우린 여기서 하우돈만 아까 다쳤어요 하우돈이 혼자서 희생이 컸죠 자 왕수 좋은 회등형 성공 одно 일자리에 사용하는 방법 단관들에게 배치고 너희가 갑분간에 모두 이리와 이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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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승리형 저기가 있네 알았다 너네 왜 까불어 아 이거 왜 또 지나가요 아이 간 김에 이거 깨 그냥 자 그리고 사마의가 여기를 가두고요 아 장현 서성이 무력이 그렇게 높진 않죠? 좋아요 아 우리 흑산적이 아들 장현 무기 하나만 사주면 무력이 100이 넘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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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잃어버린다 우리의 삶을 알았다! 전군을 시작해 우리의 강력을 천천히 공격할 수 있으며 그럼 지망함정을 맞아도 상관없다 알았다! 통솔이 깡이 높다 여러분! 자, 이리와! 자, 이리와! 워낙 통솔 높아서 너희들! 일찍을 잡아라! 김옥이 갑니다! 지금! 부인도 들어가시고요 아까 대교하고 얼굴도 보였는데 안들어오나요? 백도를 가는거 같은데 하우돈이 혼자 갑시다 죽 Seg Seg 보존 server 대교가 높은 거를 열린다 uniqueness 대기자 have to deal with it 꼭 조심 Ocean 각기의 으ask 결국 모두 threats 여러분의 죽기 우울nem surrendered все明白 selfd 원군이 더울 수도 있죠 원군이 더울 수도 있죠 보험요 연전을 엄청 부풀렸어요 그쪽으로 가볼까요? 너 황교 어디까지 도망가요? 황교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아이고, 뚜껑진이 쓰기 전에 요원진이 했어야 하는데 아이고, 뚜껑진이 쓰기 전에 요원진이 했어야 하는데 아이고, 뚜껑진이 쓰기 전에 요원진이 했어야 하는데 음... 자, 이제 손책도 몰아냈고 거의 다 잡았죠, 위를 이제는 7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기다리면서 허창을 칠 각만 봅시다 아, 5개월 남았네요 광능까지 깨끗하게 몰아내고 갈까? 깔끔하게 광능까지 몰아내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좀 쉬다가 허창 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안 녹여놓으면 또 이상한 짓 할 수 있죠 와, 손책꾼 계속 올라와 하지만 마등하고도 싸워야 돼요, 손책꾼 연합태소라 지금 갈 데가 아니에요 아, 저의 요원...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좋아요 황충막 이런 애들이 성벽에서 쏠 것도 전혀 무섭지가 않죠 그리고 스마일을 최대한 활용하구요 지금 이 자리에 맞춰서 지금 이 자리에 맞춰서 지금 이 자리에 맞춰서 항상 방향이 아쉬워요 야 하우돈 충차 가자 전부 다 들어가고 또 변이가, 변이가 에이스가 또 올라가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형 공격, 자 요원진을 때리고 전진해서 바로 규모개 아이고 황초한테 안닿았다 그리 어? 미소유시오취 좋아요 이제 집에 갑시다 아 이제 우리는 할 일 다 했어요 하북 싹 제압했고 여기 아래도 정리 끝냈고요 유비도 정리했고요 어 집에 가서 깔끔하게 이제 이번 편을 마무리하면서 휴식을 취하다가 동맹이 끝나는 순간 여포놈 처단하고 아 근데 요원옥 좀 진짜 좋네요 쇼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현이나 이런 애들한테 이거 여기 교역소가 있는 건가 5개가 뜨네요 도시 아 교역소가 있구나 여기서 장을 봐도 되고요 일단 우리 왔으니까 아직 도착을 다 못했겠죠 저는 말이 있어 가지고 먼저 왔고 약간 뭐 어 관우등용 우리 훈련 정의기병을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한번 훈련시켜 보도록 할게요 저도 훈련이나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인하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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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인 정치 6이었어요 그렇죠 민심 부인 왜 정치가 6이었죠 아 5였네 그리고 두번째 쇼핑은 좋은게 안나오네 그래도 연회 한번 합시다 우리 아마 전투를 같이 오래 다녀가지고 연회하면 친구들 애들이 꽤 있을거에요 자 부인을 초대해주고 아 부인도 요리 가지고 왔어요 어 요리 가져온 애가 부인밖에 없네 그렇죠 서로 친해지죠 저는 누구하고 가장 친한가요? 어 의형제고 오도니하고 대친구네 어허 오도니 녀석 오도니하고도 의형제 합시다 어이구 왜 이거 막역지화 안돼 부패안 관리를 무시해주고요 왜냐면 저 관리가 뭐 제부하일수도 있고 그렇죠 좋아요 신도 무력 3 조금 아깝지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의형제 하는데 이정도 해야되면 거의 유관장과 어울리는 유관장 그 의형제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동소수구 오도네 의형제 네임드가 그냥 완전 빅네임이라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 훈련 계속 이어서 합시다 쇼핑은 아직 안되고요 다음달에 다시 한번 쇼핑을 해서 장현한테 무기를 좀 줘가지고 무려 100을 만듭시다 그리고 여포하고 몇월에 동맹이 끝나는지 날짜 좀 확인하고요 이웃 두달밖에 안나오는데 벌써 그럼 4월 5월에 끝나네요 4월에 출발해야 되겠다 4월에 한번만 더 쇼핑을 하고 출발해야 돼요 아 정액이병은 못 뽑겠네 여포공과 이제 한달 남았죠 아 안되겠네 그래도 최대한 훈련하는 데까지는 하고 마무리를 지읍시다 명품을 아 이광의 말 좋았다 자 장현 이광의 말이 무력이 5 아 4 4래도 이제 100 넘죠 장현한테 제가 저 수명템도 주고 장현이 언제 이렇게 많이 받아 봅니까 비싼거를 이제 출발할까요 저희는 합의까지 진군에 있다가 여기까지 가 있으면은 동맹이 연장돼요 잠깐 안그래도 연장되겠는데 어 병력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연장되는데 잠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훈련을 더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이거 잘하면 강제로 계속 연장될 수도 있어요 강제로 계속 연장될 각이 강제로 계속 연장될 각이 그리고 우리 몽이가 나왔나요 우리 붐샤카라카 붐샤카라카 몽이가 집에 있는지 한번 또 확인해 보고요 어 끝났어요 동맹 끝났어요 오케이 자 몽이 한번 보고 허창 가서 게임을 끝냅시다 명품 하나 아 맥궁은 필요가 없고요 자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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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거 아 뭐 우리 딸이죠 우와 벌써 6살 뭐야 아 우리 몽이가 다시 들어와야 나오죠 아 그렇네요 몽이가 컸어요 아 7살 우리 몽이는 예능감을 키워줘야 되는데 어 지력을 키워주고요 아 특기 특기를 예능감을 키워줘야 돼요 그리고 망이가 있을텐데 자 망이 있죠 망이는 지력 자 이제 여포 끝내러 갑니다 허창을 향해서 출병 장현 동서 우리 같은 멤버들 갑니다 요번에 희사부인도 가고요 아 장현이 아 공손광이 지금 없는 거죠 병력 최대 강기병 병기 전체 충차 했다가는 또 월급이 없다 그러죠 저는 충차 빼고요 장현이 오돈이하고 가고요 저는 화완부인하고 가고 부인이 항상 집에 있었는데 이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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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권업도 치고 우리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포가 또 우리 처음에 도와주느라고 고생 많이 했지만 뭐 세상 일이란 게 그런 거죠 이제 마무리 지어야죠 여몽이 여포그레가 있네 오 근데 생각보다 방어병력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게 얘네가 안 나오면은 뭐 문제가 안 되지만 나오면은 아 게임이 힘들겠어요 일단 가고 부인께서 여기를 좀 한번 깨봅시다 우리 누가 부인이 더 잘 깨죠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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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사 부인은 공성이 없고요 요은 부인도 공성이 없고요 아 오돈이가 공성이 있네 아 오돈이가 깨러 갑시다 아 오돈이가 깨러 갑시다 장현이한테 오돈이가 있죠 아 튀어나오나요 아 나오면 너무 곤란해요 기병이라도 빠르고 아 나온다 이거 지겠다 아 최소한 하나는 깨야 돼요 요원진이라도 먹어야지 싸울만해요 빨리 깨고 오세요 빨리 깨고 아 요원진 먹기 전에 못 싸웁니다 싸우는 척하다가 뒤로 빠집시다 싸우는 척하다가 뒤로 살살 유도를 살살 유도를 살살 유도를 오케이 오케이 아 유도 잘 걸렸어요 자 요원진만 먹으면 돼요 요원진 먹으면 우리 싸울 수 있어요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오케이자 지금이다 지금이다 이마다 지금 여포 둘러싸 지금 지금 기병선동으로 끝내 자 처나무상 못쓸 때 여포만 잡으면 돼요 여포만 잡으면 우리 이겨요 자 이걸 이겨요 저희 기병선동에 한 번 더 들어가면 돼요 자 여포만 잡으면은 여포만 잡으면 사기가 30이 내려가요 오케이 자 이동 이거 충분히 할만해요 충분히 할만합니다 근데 호전은 또 왜 여기있어 여포에 또 나와 또 나오는 건 반칙이지 기병선동 다시가 아 여몽 어 장현 무력 100 넘어요 이것이 이광의 하리라 이것은 absol이고 영능! 이거는 이걸 빼앗아! 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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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100이 없는데 100이 없는데 여몽한테 이걸 야, 중요한 순간에 아, 져도 될 때는 져도 되는데 지금 중요한 순간에 이러면 어떡해요 아, 사기 다 내려갔네 아, 이건 졌다 와, 공수지까지서 이거는 잠깐 병력 소모를 하지 말고 퇴각합시다 야, 이거를 생각보다 거셌네 어, 여포가 생각보다 병력을 잘 가지고 있었네요 우리 애 여포 안 쳐요 장양님, 제 특권도 없어가지고 지금 장안 그런 데 치지 마시고 여포 좀 치세요 어, 말, 말 삽시다 말 사가지고 우리 부인들 혹시 죽으면 안 되니까 이런 거 이제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는 것도 다 팔고 맥공도 사 맥공도 분전이죠 우리 부인들에게 말을 다 나눠주도록 할게요 아, 정의기병 뽑고 가야 되나? 정의기병을 제가 뽑고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공병 훈련은 좀 아, 공병 훈련은 좀 다 끝나면은 바로 우리 첫째 부인에게 정로를 하사하고요 다마를 나눠주고 몽이 친동생이죠 그리고 우리 요원 부인에게도 맥공을 아니, 맥공이 아니죠 과하마를 우리 셋째 부인은 저랑 같이 다닐 거라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말을 안 주면 서운해할 수 있으니까 맥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다마를 우리 부인도 다마를 나눠주고 어? 아, 역시 서운한가 봐요 다음에 말을 꼭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하우돈 사마이 같이 있던 그 병력이었으면은 그 우리 하북과 이 중원을 평정한 그 병력이었으면 허창 아무것도 아닌데 와, 후한 황제 독립했고요 원래 우리 장향님의 소원이 저 황제를 저거 모시는 거였죠 거기에 군대 파견할 때가 아니고 다시 한 번 갈까 굳이 정의기병이 안 나와도 이길 것 같긴 한데 양양 파병할 때가 아닙니다 아이고, 자꾸 파병하래 저는 게임을 마무리 지을 거예요 1693 아, 거의 다 됐는데 우리 희사부인과 자, 시작해볼까요 군자님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고생하지 않으시도록 마무리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화북 다 먹어가지고 제가 원고에 안 보내도 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쇼핑을 아, 마리 한필 팔아야 되는데 거기 다 됐죠 한 번만 더 훈련하면 끝날 것 같아요 착취할게요 고생하자 착취할게요 착취할게요 오, 이렇게 되었구나 1,800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아이고, 다 바쁘네 자, 시작해볼까요 알겠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군병 훈련을 왜 자꾸 하라는 거지? 이것은 고기게 1,900 아이고, 한국가는 여포에게 여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응, 이렇게 되었구나 요번에 마지막 훈련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어휴, 퇴사자 자, 1985 끝났습니다 95 2,000, 오케이 자, 정행이병 갑니다 오래 기다렸다 너네 죽었다 이제 아까 허창에서의 그 치욕을 바로 씻으러 갑니다 정행이병 병기는 하나만 일단 들고 가고 딴 데서 보강을 하도록 하고요 오돈이 가고 아, 저는 부인하고 가고 아, 저는 부인하고 가고 아, 저는 부인하고 가고 수고 변이 자, 가자 정행이병은 지지 않습니다 허창에서 아무리 많은 병력을 긁어모아도 안 될 거예요 와, 근데 삼만 삼만 여포하고 먼저 싸울 생각을 안 하시고 왜 그렇게 양양에 꼬라박으세요 여포하고 먼저 싸울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여기서 사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갔어요 병기 전체를 충차로 가져가고 아, 세력타도 옆으로 떴네요 좋아요 빨리 출제나세요, 빨리 저 혼자 이거 막을 순 없습니다 아까보다는 상황이 좋죠 똑같이 요원 깔고 강철기 깔고 자, 아까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장현을 저쪽으로 보내야 되는 걸 알죠 가자 원군 살짝 늦었죠 원군 무시할 수준으로 늦었어요 자, 일기니 가타지게 될 거에요 전군, 저는 계속 가타지게 될 거에요 여포가 적의 단점입니다 여포가 기병만 S인게 아니고 군병도 S기 때문에 가끔 저렇게 군병으로 나오죠 우라의 백두어 가 현장질구로 깨겠지만 부터 보라고 생각해요 여포가 한테 입장으로 나와던 거 xtал콜렛 엑섭 우라의 백두어 아프라니콜렛 자 기병선동 바로 오 기병선동은 맞고도 못해요 5만명 괜찮아요 5만명이지만 저희는 이미 진을 다 깨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을 3개 이미 다 깼죠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세력 타도가 떠가지고 이쪽으로 원군이 올 수도 있고 다음날 치면 얘네가 돌아가야 될 수도 있고요 자 복용하면 누가 돌아가야 돼요 여기 온 애들 중에서 우리 세력 타도 뜬 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너 뭘 받고 있는 거야 대군 악취 맞고 있었구나 자 생각할 수밖에 없죠 실추지 확 해약 안하네 일기토만 미리 장현이 여기서 한번 해 주지 딴 사람을 하기 전에 아 우리 송강희의 선동 도발이 없는 게 계속 아쉽네요 원군, 원군 여행을 하게 해 주지 너희는 계속 안 지켜주지 너희는 계속 안 지켜주지 손광이의 선동도발만 있었어도 장장님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공격해주세요 여기 55,000명 너무 많습니다 너희! 한 번 죽여요! 여기부터 장음부터 장음부터 연기장은 기병 선동이면 끝나요 그렇죠 아, 원효! 원효 열한기하고 같이 있었다고? 원효 소원을 잃었나요?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갑시다 아, 이제 석포에 좀 두드려 맞으면서 싸워야되는데 고경 함락 좋아요 여포한테 여포가 나오면 써야되고요 지금은 쓸때가 아니에요 제가 요원진을 아껴두고 있죠 지금은 질주지휘가 아니고 선동할 때입니다 자, 그냥 하여간다고 하셨을 때 이곳은 제가 선동간다 기병 선동이야 굉장히 잘 어울리죠 여기까지? 나중인 바다를 칼을 받았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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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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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잘 먹땐! 허저가 백도어가 가는건데 아직 거리가 너무 멀죠 허저 백도어가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창병이고 제가 먼저 깰 수 있죠 돌아오나요? 그렇지 돌아오죠 자 드디어 길고 긴 동속편이 마무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버그를 확인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손범이도 가네 공성강만 간 것도 아쉬운데 아 도독 마지막에 도독 맡으면서 끝날까요? 좋아요 도독을 맡으면서 멋있게 끝납시다 아 버그 확인 안 했다 근데 뭐 원군올 여력이 있을까요? 원군올 여력이 없었을 거에요 그렇죠 자 하복을 평정했으니 끝난거지 장향님이 이런 빛을 볼 날이 올 줄이야 독재가 폐지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와 이거 뭐 서역으로 교역 온거죠 요원옥중 공인 이번 교섭은 대성공입니다 적당한 성과를 얻은 것 같아 어깨에 짐을 내려놓은 기분입니다 신경 쓸 일이 있다 뿐이겠습니까 이국과의 교섭은 항상 긴장해야 하고 애당초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 않습니까 요원옥중이 굉장히 아름답네요 엔딩이 자 요렇게 해서 동서편도 마무리 됐고요 다음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2세가 좀 활약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합니다 давайте 감사합니다.